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1 K3 리그 2라운드 FC목포와 김포FC의 경기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FC목포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박선용 김민상 전인규 앞으로의 시즌을 이끌어 나갈 베스트11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포FC 김진영 골키퍼 전상훈, 박경록, 김태한, 김대협 굉장히 중요하지만 FA컵에서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홈팀 FC목포 그리고 왼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김포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협 선수는 빠지네요 네 아무래도 자 머니치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어 조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김포FC 돌면서 짧게 자 중앙에서 오른쪽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박사 쪽 슈팅 곧 선체 골 김포FC 스코어 1대 0 아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수세에 몰려있던 김포였거든요 하지만 목포 선수들 전방에서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틈타서 굉장히 백승우 선수를 보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아 백승우 선수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있던 김포였거든요 하지만 목포 선수들 전방에서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틈타서 굉장히 백승우 선수를 보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아 백승우 선수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중앙에서 볼 잡은 이후에 패스 툭 찔러줬어요 그리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함성민 슈퍼스입 네 이번에도 뒷공간을 노리는 한 번의 단 하나의 킬러 패스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던 김포였거든요 이번에는 함성민 선수의 선방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 짧게 원투패스 그리고 또 앞뒤 공간 자 접어놓고 있어요 슈팅 막힘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한방의 킬러패스의 뒷공간을 내주고 있는 목포인데 아 이번에도 함성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막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목포FC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의찬 선수가 우선 함성민 골키퍼라 한 차례 재쳐놓고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함성민 선수가 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전방에서 압박 속도가 김포도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어 이번에 실수예요 자 지금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김동욱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 초반 극초반의 분위기를 좀 주도했던 것은 목포였는데 자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FC목포 화면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에서 뒷공간이 있어요 슈팅 아하 자 백승우 자 지금은 백승우 선수가 함성민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뒷공간을 한 번에 허무는 저 스트로 패스가 백승우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네 백승우 선수 저런 찬스 굉장히 속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헤딩 경합에서 이겨냈던 FC목포 아크정면 패스 연결됐어요 슈팅 골 동점골 FC목포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동욱 아 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장한영 선수가 앞쪽에서 끝까지 볼을 잘 지켜주면서 백힐로 들어오고 있던 김동욱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김동욱 선수 지난 시즌에도 10골을 터뜨린 득점 감각을 충분히 가진 선수이니만큼 아 이번에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주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장한영 선수가 앞쪽에서 끝까지 볼을 잘 지켜주면서 백힐로 들어오고 있던 김동욱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김동욱 선수 지난 시즌에도 10골을 터뜨린 득점 감각을 충분히 가진 선수이니만큼 아 이번에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주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목포에요 자 김동욱 선수는 그대로 올려라 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아 잡지 못했어요 슈팅 막혔습니다 아 지금 손에 맞지 않았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손에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핸드볼로 파울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심은 핸드볼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뭐 페널티킥에 대한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어필 과정에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김동욱 선수에게 지금 경고 카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김동욱 선수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박선용 선수와 임대준 네 아무래도 박선용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선용의 슈팅 오우 네 자 크로스발을 넘겼습니다 어 2021 K3 리그 2라운드 어 FC목포와 김포FC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1로 어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날씨도 개막전 훈 개막전 이렇게 날씨 안좋은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되게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또 목포가 또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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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